편입 물리가 휘어지는 김동은만의 물리방식 The All-New 방탄 물리 안녕하세요. 김형 편입에서 물리를 강요하고 있는 김동은입니다. 제가 여러분 연고대를 준비한 학생들한테 방탄 피직스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왜 방탄 피직스냐, BTS 약간 패러디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패러디란도 괜찮고 어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연대, 고대 물리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의 딱 중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방탄 피직스라고 제가 이름을 네이밍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1년이라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게 되고 어떤 과정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2003년 김형 편입에서 서울대 의대에서 그때 편입을 학생들을 많이 뽑을 때가 있었는데 의대에서도 여러분 물리를 시험을 봤거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할 때 처음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20년 넘게 김형 편입에서 메가 MD, 기타 등등에서 미트디트, 피트라든가 별리사라든가 그래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물리 수업을 하는 것에서 제가 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참 좋은 기회였고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좀 배우게 된 것은 뭐냐면 수능과 다르게 이 성인고시에서 나오는 문제의 유형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노하우로 여러분들에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좀 최대한 시험에서 잘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전달해 주고 같이 그것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강의를 했고 기타 등등 제 자랑을 좀 해놨던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탄피직스라는 커리큘럼을 갖고 학생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과정을 좀 가져가면 좋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론 과정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문제풀이가 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가서 우리의 물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을 보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풀이 과정을 두 가지로 좀 봤고 그런 다음에 약간 부과되는 서비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규 커리 라든가 문제풀이를 잘 따라올 수 있는데 더 공부를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조금 부족한다든가 그랬을 때 학생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론과 문제풀이와 부과 서비스를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마지막에 시험을 보러 갈 때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약간 좀 패러디인데 아미를 좀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이게 전신갑주를 익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미 정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시원하게 여러분 2024학년도 여러분들이 사이다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정규 커리는 여러분 기초이론이죠. 기초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역학과 전자학의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이론은 전체적인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전체적인 것에서 여러분 한 60% 정도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론을 공부하고 이론을 여러분 자기 것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문제풀을 풀면서 여러분 자기 것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이론과 문제풀을 통해서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렇게 한 바퀴를 촥 돌고 나면 이론이 촥 들어오거든요. 그 들어온 상태에서 여러분 심화이론이 딱 들어가는 거죠. 심화이론 이때는 딱 여름방학 때거든요. 심화이론이 딱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것을 전반적인 또 연대 고대 물리 이론이 딱 다져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자 크리티컬 포인트가 뭐냐면 진짜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부터 쭉 이론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 수업 때는 이론 70%, 문제풀이 30%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그만큼 풀었던 것들이 기출을 배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출에다가 기본적으로 변형까지 딱 들어가면서 자기가 정확하게 이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리고 기출 문제를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탁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리티컬 포인트고 그것을 넘어가고 딱 나서부터는 전신갑쪽 완벽하게 여러분 아미가 되는 거죠. 전신갑쪽 이렇게 탁 입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그때는 고대와 연대 형태를 조금 고별해가지고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 좀 약간 물리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약간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전공자라든가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공부했었던 학생들이 재수라든가 삼수라든가 할 때는 7월부터 오셔도 특별히 문제가 없고 7월에는 여러분 심화뿐만 아니라 기본 심화 과정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커리만 따라가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 수업, 문제풀이 수업,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은 기본성 문제가 여러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것을 좀 엄선해서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을 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좀 이론을 아무리 해도 이론이 자기 것처럼 탁 와닿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자기 것처럼 와닿지 않았을 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반복이잖아요. 그 반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업을 제가 좀 부가적인 컨텐츠로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대, 고대 혹은 고대, 연대 물리를 준비하고 다시 말하면 이때 편입, 편입이라는 그 안에서 물리를 준비할 때 고민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고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고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1월에 시작하는 경우는 문과학생들이나 비전공장생들이 많죠. 기초를 좀 들음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쭉 그래서 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3월부터도 보통 많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과정은 여러분 대학 물리학, 대학에서 대학 물리학 1, 2를 좀 들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내가 물리는 좀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진짜 아는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기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와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거나 재도전할 때는 심화부터 해가지고 7월부터죠 보통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오셔서 하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 이해는 필수라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이와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커리큘럼에 대해서 했을 때 여러분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월부터 3월부터 7월부터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여러분 자 그러면 도대체 기출 문제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자기가 준비를 할 때 여러분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오는지 기출이 가장 우선이니까 좀 보시면은 자 형태는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형태는 고대, 연대 같은 경우 딱 보시면 자 형태는 연대 같은 경우는 쭉 22문제고요. 객관식 20주관식 두 문제 그렇다면 고대 같은 경우는 쭉 주관식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출제가 변함없이 최근 5년 동안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 연대랑 고대 물리 문제를 좀 파악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토탈이 22문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역학과 전자기학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물리는 되게 고민할 필요 없는 것이 고체, 유체, 고체, 액체,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 액체, 기체, 전기, 자기, 소리와 빛, 파동, 광화 그럼 현대문의는 원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전기, 자기, 소리, 빛, 원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역학은 수학과 약간 비슷하잖아요. 수학과 비슷하니까 역학에서 전자기학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파트에서 한두 개 정도 나와주는데 여러분 약간 근데 그 해 그 해마다 약간 좀 약간 교수님들의 경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연대물리 문제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쉽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왜 쉽냐면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들의 개인 취향이 조금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 물리학과 교수인데 제가 올해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목이 대학 물리학과 함께 광학이라면 그 해 여러분 저가 출제가 들어왔으면 확실히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광학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올해 또 어떤 교수님한테 딱 그 출제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확실히 대학 물리학과 현대물리를 강의하게 된다면 현대물리가 많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역학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 선생님이 역학 단원을 또 강의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개인 취향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 약간 수능보다 약간 어렵게 나와요. 왜냐하면 대학 물리학이다 보니까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 미적분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다 맞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한 7, 80% 정도 맞아주면 여러분 어느 정도 합격권에 있으니까 한 이 정도 범위에서 연대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고대 같은 경우는 역학, 연력학, 전자기학, 현대물리에서 딱 픽스된 형태로 나오는데 물론 그렇죠. 역학 같은 경우는 역학을 굉장히 많은 단원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하나의 단원에서 보통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문제는 딱 4문제의 진검승부입니다. 근데 그 4문제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4문제 안에 1문제 안에 그 새끼 문제들이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착착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개인 취향이 있죠. 근데 여러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들 풀입니다. 1년이란 과정 혹은요 문제 풀이를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다룰 수 있는 단원이겠지 택도 없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탄피직스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커리를 서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여러분 준비했을 때 좀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마키짐이 없이 시험장 가서 마킹 없이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딱 마지막에 모의고사라는 11월부터 모의고사라는 단원을 탁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 한 번 한 번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마다 완벽하게 여러분 암위가 돼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전 자신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OT를 듣다 보면 OT가 보통 10분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집중해서 그 OT를 다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학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OT를 들은 학생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1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원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만나면 그 학생들과 어떤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정말 푸른 청춘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어떤 마인드냐면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르미야서에서 보시면 저한테 여러분들을 만날 때 가장 저에게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 뭐냐면 No worries in a year of drought, never face to bear fruit 다시 말하면 가뭄이 들더라도 절대 실패하지 마라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실패하지 마라 Never face to bear fruit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너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절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열매를 가지는 데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가치 있는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할 때 어렵거나 힘들거나 어려워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No worry, never face to bear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마인드로, 그런 태도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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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nnase l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